강선부 와~~ 선 넘었죠? 이거 너무 넘었는데 박동현 왜 못잡아 박동현 2점 3초 라임포러가 3점으로 오면 와 아... 뭐... 빅쿤 가나 들어왔다 빅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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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2호조주 첫번째 대회 엄마들 엄마들 빅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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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안이 된 상황 속에서 플래시맥 맞았고 어딘지 몰라요 어... 플래시맥 한 번 더 정신이 없어요 무슨 폭격이 일어났어요 아... 이것도 사나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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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양승이 오... 양승이 오... 양승이 오... 양승이 플래시 오... 이